먼저 남가주 지역입니다. LAPD는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4살 어린 소년을 납치 미수한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용의자 여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4살 소년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LAPD에 따르면 33살의 용의자 여성 마릴린 라모스는 지난 화요일 오후 약 3시 15분경 올림픽과 센츄럴 길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4살 어린 소년을 납치를 시도하다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도보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라모스는 어제저녁 샌페드로와 아가사 거리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보석금으로 1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한편 어제 마틴 루터 킹길과 샌페드로 길에서 발생한 또 다른 4살 소년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해 같은 용의자로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번 여성 용의자와 관련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